롬앤에서 롬앤에서 주시래스팅 틴트 4가지 컬러를 또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매트 틴트도 새롭게 나왔는데 저는 매트 틴트 컬러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주시래스팅 4가지 컬러만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13,000원으로 나왔고요. 할인가로 8,900원으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와 립의 팁 모양, 향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시래스팅 틴트와 동일하고요. 그러면 바로 손목 발색 보고 오실게요. 착색을 보시면 핑크 착색은 아니고 립의 기존 컬러대로 착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21호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은 착색이 심한 핀은 아니었습니다. 주시래스팅 18호 멀드 피치. 피치 한번 먹어볼게요. 멀드 피치. 멀드 피치 컬러는요. 살짝 뽀용뽀용하지만 그래도 컬러감은 확실히 있는 그런 쿨톤 분들이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맑은 피치 컬러예요. 이 멀드 피치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전혀 허전함 없이 되게 은은하고 퓨어 퓨어한 순수한 그런 느낌. 좋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피치 컬러예요. 근데 이 멀드 피치 컬러는 웜, 쿨 상관없이 그냥 모든 톤 분들이 두루두루 생얼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메이크업 했을 때도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톤을 그렇게 많이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피치 컬러예요. 그냥 진짜 내 입술 같은 컬러예요. 18호 멀드 피치. 19호 아몬드 러브. 랄랄랄라 러브 영롱스. 아몬드 로즈. 케이스만 봐도 굉장히 에머 베베 내 것 같은 느낌. 저 빛나게 아몬드 로즈 발라볼게요. 어우 예뻐. 아몬드 로즈 컬러는요. 뮤트하면서도 웜웜한, 뮤트하면서도 웜한 느낌이 있는 말린 장미 컬러에 살짝의 생기가 조금 있는 MLBB 로즈 컬러예요. 한 코 더 바르면 컬러가 조금 더 쨍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탱글, 싱글 탱글. 20호 다크 코코넛. 다크 코코넛. 다크 코코넛. 살짝 이 똘토리랑 느낌이 비슷한데 새콤달콤. 다크 코코넛 컬러는요. 우리 가을 웜톤 분들이 정말 경악을 하실 만한. 틀림 아니에요. 경악. 경악하실 만한. 살짝 설렐만한. 설렐만한. 심장 떨릴만한 그런 컬러예요. 아몬드 로즈 컬러에서 조금 더 딥해진 로즈 컬러예요. 아몬드 로즈 컬러에서 브라운과 붉은기를 조금 더 가미한 컬러가 다크 코코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을 원문들이 정말 찰떡으로 소화하실 만한 그런 컬러예요. 올 가을 올 가을 나 좀 분위기 좀 잊고 싶어. 되게 우와 세련되고 싶어 하실 때 바르면 굉장히 예쁠 그럴 다크 코코넛 컬러예요. 21호 딥 샹그리아. 케이스만 봐도 쿨쿨한 컬러죠. 쿨톤분도 이렇게 되었어요. 21호 딥 샹그리아 컬러는 겨울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핏빛 레드 컬러인데 제가 지금 이 브라운 헤어에 이 메이크업에 이 립을 바르니까 정말 동동 떠볼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저는 이런 레드가 정말 안 어울리고 레드가 안 어울리는 1인으로서 이 컬러는 손이 안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로맨이 그래도 조금 친절하시게 마지막 컬러는 쿨톤분들을 위한 컬러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쿨보다는 겨쿨분들에게 정말 적합할 핏빛 레드 컬러인데 겨울에 블랙으로 쫙 코디하고 베이스 메이크업 깨끗하게 하시고 이 립만 싹 바르시면 정말 피부톤 한 톤 더 화사하고 더 예쁠 컬러예요. 자 이렇게 4가지 컬러 모두 발색 보여드렸고요. 롬앤에서 추천하는 웜톤 꿀조합, 쿨톤 꿀조합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웜톤 꿀조합 컬러는요. 19호 아몬드로즈랑 20호 다크코코넛 발라볼게요. 이렇게 아몬드로즈로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조금 더 딥한 컬러 다크코코넛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18호 멀드피치랑 21호 딥 샹그리아 쿨톤 꿀조합 18호 깔아주시고 딥 샹그리아 컬러로 포인트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전 색상 발색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리뷰도 오늘 립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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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